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43번째는요. 화폐 공급, 신용 창조와 화폐 공급 곡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예금의 통화 창조 과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이 수직인 이유, 이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예금 통화 창조와 예금 통화 창조가 뭐냐면 요거를 신용 창조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들어보세요. 여기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으면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죠. 예금을 받을 때 가령 3%의 이자로 예금을 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예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은행은 이 100억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죠. 다른 고객들, 기업 이런 쪽으로 대출을 해줄 겁니다. 이 대출을 해줄 때는 5%의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예금 받을 땐 3%로 받아가지고 돈 빌려줄 땐 5% 이자로 빌려주죠. 그러면 지금 2% 차이가 나잖아요. 이 2%를 예대 마진이라 그래요. 그럼 이 은행은 100억을 예금 받았다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빌려줘야지 자기가 예대 마진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죠. 하지만 보세요. 만약에 이 100억을 몽땅 다 대출을 해준다면 이 예금한 고객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100억 예금했는데 내가 5억만 좀 쓰게, 5억 좀 내놔봐. 했더니 은행이 미안한데 없어요. 그거 다 빌려줬거든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란 건 이 예금을 한 고객이 찾아와서 돈 좀 내놔. 내가 예금한 거라고 했을 때 항상 지급할 준비가 될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금과 또 지급준비율이란 게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야, 은행 니네 지급준비율 10%로 지급준비금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총 100억의 예금을 은행이 받았다면 100억의 10%인 10억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급준비율이고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급준비율이 10%니까 지급준비금으로 10억을 갖고 있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지급준비금이 뭔지, 지급준비율이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금은행이 총 예금액이 200억 원이랍니다. 근데 지급준비율이 10%래요. 그러면 예금은행은 200억 중에 10%인 20억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신용창조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통화량 있죠? 통화량이 뭐와 뭐의 합이었어요? 통화량은 현금과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의 합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려면 현금이 늘어나던가 예금이 늘어나던가 해야 돼요.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려면 현금보다는 예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게 핵심이에요. 우리 요 신용창조 과정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컨대 일단 가정은 뭐냐면 은행이 누군가에게 대출을 하죠. 그러면 좀 비현실적이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거를 전액 다시 은행에 예금한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초의 본원적 예금,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본원 통화를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A라는 사람한테 뭐 무슨 일로 200억을 내줬대요. 그러면 이게 본원 통화가 200억이 처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처음에 A라는 사람이, 여기 지금 지급준비율은 10%예요. 처음에 은행에 200억 예금했대요.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200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금할 당시는 요거 가지고, 요행이 가지고는 통화량이 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200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금을 했으니까 200억이 예금화되면서 현금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통화량의 형태가 현금에서 예금으로 바뀌었을 뿐 통화량이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 이제 예금을 하고 나서 지급준비금 10%를 떼고, 그 다음에 대출 180억을 해줬죠. 그러면 이제 이 180억은, 자, 이제 요거를 B라는 사람에게 해줬다고 쳐봐요. 그럼 이 B가 가지고 있는 현금, 대출받은 현금 180억과, 그 다음에 A의 예금액은 통장이 그대로 찍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대출을 해주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가, 그렇죠? 이제 통화량이 전부 380억이 되겠네. 그런데 이제 봐봐요. 또 이 B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B가 180억을 그대로 다 예금을 하면 또 180억은 없어지고 180억 원의 예금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예금하는, 예금을 하는 행위 가지고는 뭔가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은데 다시 요거를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제 380억에서 162억의 현금이 늘어나니까 또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돈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더 이상 예금도 안 일어나고 대출도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예금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현금에 비해서 예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뭐에 의해서 지금 통화량이 증가했어요? 대출을 했을 때 통화량이 증가했죠. 예금과 대출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이걸 일단 기억하세요. 예금, 현금보다 예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반복이 되겠죠. 지급준비금 때문에 10%씩 떨어져서 예금액도 감소하고 대출금도 감소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총예금액이 나중에 다 뛰어내고 이제 더 이상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거를 등비수열,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그 등비수열로 합치면 결국은 얼마가 되면 총예금액이 2천이 되는 거예요. 총예금이 2천. 그러면 2천억 원의 통화량이 생긴 거예요. 얼마 나왔는데 처음에 돈이, 본원 통화는. 본원 통화는 200억이었는데 그 10배가 무슨 과정을 통해서 이런 대출을 통한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본원 통화가 통화량이 10배가 돼버렸어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볼게요. 그 다음 내용. 그래서 지불준비금이 10%인 경우에는 본원 통화가, 본원 통화 200억이 유입되면 10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그런 가정에서는요. 지급준비율을 소문자 Z로 하고 그 다음에 본원 통화를 B로 하죠. 그죠? 이게 통화량 증가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방금 0.10%니까 0.1분에 200억이었으니까 2천억 됐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제가 최대 금액을 뽑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 다 예금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은 통화 승수가 저러... 아, 일단 신용 창조가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이론적으로는 10배까지 되는구나. 그죠? 근데 만약에 지불준비율이, 지급준비율이 5%면은 20배 늘어나겠죠. 그죠? 20배 늘어납니다. 이게 0.2인이라 0.05분에 2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방금까지 신용 창조 과정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통화 승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통화 승수라는 건 뭐냐면 본원 통화 한 단위가 공급될 때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본원적 통화가 200억 증가했더니 2천억이 돼버렸죠? 통화가. 그래서 이겁니다. 방금 전에 2천억이 됐어요. 뭐가? 본원 통화가 200이었는데 곱하기 10이네. 그죠? 그래서 이 10배 늘어났잖아요. 본원 통화가 10배 늘어난 통화량인데 이 10배, 이거는 우리가 통화 승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금 우리가 봤을 때는 통화 승수가 10이었던 거죠.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M은, 자, 이게 큰 M이 통화량이고 소문자 M이 통화 승수예요. 그리고 H가 하이 파워드 머니니까 본원 통화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통화 승수 M으로 정리를 하면 M은 본원 통화분의 통화량이죠. 그러면 본원 통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현금 통화와 지급 준비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화량은 현금 통화와 예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통화 승수가 어떤 것이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통화 승수가 커지고 작아지나 그거를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봤을 때 자, 이 식을 봤을 때 통화 승수가 클수록 통화량이 커진다는 건 알겠어요? 통화 승수가 작을수록 통화량이 작아지는 것도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통화 승수가 클수록 통화 공급량, 즉 통화량이 커지니까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 승수가 크대요. 그러니까 통화 승수가 크니까 통화 공급량이 커지죠. 자, 지급 준비율이 낮을수록 통화 승수가 크다고요? 볼까요? 우리? 방금 전에 이 식에서 지급 준비금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급 준비율이 작으면 지급 준비금도 작아질 거 아닙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분모가 작아져야지 이 통화 승수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식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앞전에 지급 준비금이 10% 뛰어가니까 예금액이 200인데 180이었죠. 대출을 180억 해줬는데 만약에 이게 지급 준비율이 20%였다면 대출을 180 안 해주고 160밖에 못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겠죠. 이걸 보더라도 통화량이 작을수록 그리고 이 식에서 보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이 작을수록 통화량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식과 아까 우리 신용창조 과정을 봤을 때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현금 통화 비율이 작을수록 통화 승수가 커진답니다. 이건 뭐냐면 통화량이 뭘로 돼 있어요? 현금과 예금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의 비율이 예금보다 작을수록 통화량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신용창조 과정에서 봤잖아요. 예금이 많아, 현금보다 예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더 커진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통화 비율이란 통화량에서 현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통화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현금이 작고 예금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때는 통화 승수가 커져서 신용창조가 많이 일어나니까 통화 공금량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설명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말씀드린 걸.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통화량 하면 그냥 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많을수록 통화량이 증가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현금이 많을수록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는 맞지만 예금이 많아야지 통화량이 팍팍 증가한단 말이에요. 현금 비율이 자꾸 예금이 커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왜 그러면 신용창조 과정도 알아보고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화 공급량이에요. 통화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배웠냐면 통화 공급 함수를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화 공급 함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통화 승수를 이용해서 통화 공급은 본원 통화 곱하기 통화 승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통화량이고 여기가 이자율이죠. 그러면 이자율하고 지금 이 통화 공급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려는 평면이 통화 이자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이자율 평면에다가 통화 공급 곡선을 그릴 건데 이자율하고는 무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자율과 무관하니까 수직의 직선 형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된다? 통화 공급 함수는 이렇게 MS 이런 식으로 이게 S가 서플라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 공급 곡선을 수직으로 갖게 돼요. 왜? 이자율하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자율에 관한 내용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통화 공급은 이자율하고 무관하게 어떻게 이뤄지면 정부, 그러니까 정부나 한국은행이 당국에서 야 지금 너무 통화량이 시중에서 적은데? 하면 그냥 통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와 무관하게? 이자율과 무관하게. 그래서 이자율과 무관하게 통화 공급량이 정해진다. 그걸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보세요. 본원 통화를 늘리거나 통화 승수가 증가하면 화폐 공급 곡선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본원 통화가 증가하거나 통화 승수가 증가하면 이게 통화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더라.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알아두세요. 방금 전에 우리가 도출해낸 화폐 공급 곡선은 뭐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자하고 관련이 없다고 봤었죠? 그런데 그런데 이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폐 공급의 내생성. 이것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화폐 공급의 내생성은 뭐냐면은 화폐 공급이 이자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금을 늘리겠죠? 그러면 예금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봤지만 예금이 증가하면 통화 승수도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통화량도 커진다고. 왜? 예금이 증가하면 선생님 왜 통화 승수가 커지죠? 아까 현금 통화 비율이 작을수록 통화 승수가 커진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통화 중에서 예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면 당연히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작아지게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증가하게 돼서 예금이 증가하면 대출도 늘어나게 되고 그죠? 그래가지고 화폐 공급이 증가하니까 야 이거 예금이 증가하고 대출이 증가하니까 이자율이 통화 공급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화폐 공급 곡선을 그리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로 그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주장을 하는 뒷받침이 되는 게 뭐냐면 화폐 공급의 내생성이에요. 아셨죠? 이것도 알아듣고 그런데 우리 수준에서는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셨죠?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더라.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내생성, 화폐 공급의 내생성이란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화폐 공급의 원리, 신용 창조 있죠? 신용 창조에 대해서 일단 배웠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승수를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 어떤 게 있었어요? 그렇죠. 현금 통화 비율과 지급 준비율이 있었죠? 그거 두 개 비교하고 화폐 공급의 내생성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화폐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수직으로 생겼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이자율하고 무관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오늘 완벽하게 공부가 되신 겁니다. 고맙illah. 고맙 eficised.